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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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갑자기 생각이 난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금 새벽 2시 정도 되고요 지금 앞차 같은 경우는 졸음운전을 하면서 가는 부분인데 시간에 쫓기다보면 어쩔 수 없이 졸음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은 잠을 깨우고 슈어를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차주님도 빵 해가지고 내가 좀 깼다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차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달리다보면 중간중간에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걸 아마 운전하시는 부분이라면 다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차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뒤따라 조금만 가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졸음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변화? 특징은 일정하게 계속 흔들면서 가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가다가 계속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아 계속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고 지금 지금은 지금 여기 화물차들은 계속 정주행으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가 지금 거의 가장 취약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주와의 약속이다 보니까 갈 시간은 정해져 있고 도착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잠을 쉬었다 가자니 화주와의 약속 실행이 그러다 보니까 장바에 싸우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계속 운행을 강행하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저 역시도 졸음운전을 하면서 일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쓰읍 마음으로써는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졸려오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로 곧장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안 돼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화물차가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할부를 찍어야 되는 압박감 그리고 할부를 찍으려면 기본적인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궁합감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도 운행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운행을 많이 하죠 저 역시도 저 역시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5분인데 내일 인천을 인천을 가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부지런히 늦은 시간임에도 그러고 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죠 아까 지금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조금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고요 그 부랴부랴 앞에 조는 차가 있어서 일단은 그분 장을 깨워드리는게 목표였고 그리고 그와중에 영상을 담아서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급하게 이 늦은 시간에 찍게 됐는데 어 생각보다 지금 도로도 한산하고 음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롱운전한 차량도 도로에 많이 없어요 네 보통 저희가 노선을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 거리고 계속 밟았다 떼었다 밟았다 떼었다 하고 딱 보이게 아 저 차 누가 봐도 저 차 조롱되느라고 이쁘다 라고 보여질 만큼 심하게 졸면서 가는 차들이 많아요 오늘은 지금 운행하면서 아까 그전에는 계속 조금씩 흔들면서 가는 차들을 봤는데 이 영상에는 아까 보통 가구 차량 조금 졸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차 조롱을 깨워드리고 추월을 하고 조롱운전을 한다고 앞차가 과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운행중이시라면 크락션으로 깨워드려야 됩니다 네 졸다가도 크락션 소리를 들으면 딱 깨게 돼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졸음을 깨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 존다고 해서 계속 따라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조건으로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2차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앞차가 졸면 첫번째로는 그 차를 깨워드리기 위해서 뭐 프락션이라든지 경고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차를 신선하게 벗어나는게 네 네 정신건강도 이롭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마저 갔던 길을 열심히 가보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은 졸음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